화형 들고 죽는 빨간허접색 뭐? 검 약분보 검가비 렌트샷 더블탭 젠장 나뻐노스 프리더 와아 노갈 절단 얼알 얼알알 쓰릉 아 뚱땡이 박밀그램린 클로스라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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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 없나요 아잇 아 아 으아 사혈 절단 장세다 아니 안아줘요 아 겁나 아프네 죽기전에 죽인다 사신이 낫지않나? 포식이 나은가? 룬큐브 미니제물 실례가 안된다면 사신도 같이 주십시오 소도르 전투체면 고통 고통이면은 이거 좀 들고 있어야 되지않나? 고통 우양무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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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력 전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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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오 침근 안쓰는게 낫겠지? 지금 어둠의 봉 써봤자 도움도 안되는데 사혈고통같이 나왔어야 했는데 아쉽네 아 뭐가 아 개구리 땜에 개구리인데 애껴먹어야되는데 영절? 영혼 갈랐다고? 아니야 사혈 사혈 사혈이야 사혈에 흡혈에 혈법사 혈법사 안되 내 포식 홀 박치기로 고통 가져와야 되는거 아냐 이거 지금 고통이 너무 좋은데 최고의 카드 최고의 카드의 고통 아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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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고 통 responsible 포통 이게 안되는 할만하지 않았나 와 15 이거 아까 약군 서순에서 못잡은 것 같은데 이런 미친 서순하면 안되는 이유 순서를 준수하십시오 이 순서 상감해요 상감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통 미만잡인데 내 덱에서 아씨 고통 개좋네 아씨 이게 뭐야 광폭화 땡 현돌이 낫겠지 아닌가 상무기 아니 놀리고통각 아님 이거 다시 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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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시 먹다가 깨시 질림 아이고 앞에 상점인데 사가지 없는 놈 아 아 아 돌리고통 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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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통 빠졌다 고통 받지 않으리라 급혈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치느 놔 아 피조 난관 북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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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전당 하열님 먼저 오세요 기다리게요 하열님이 오시기만을 갓당 드롭킥 드롭킥 좋지 않나? 드롭킥 터지면서 꽃봉 터져서 한장 더 뽑을 수 있다고 그 마법꽃 나오면 덕상인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이 워프라 드롭킥 넣고 양파 지우기 군대 아 러시 러시 예 구 buyers 저게 제일 급한 것 같은데 사혈 아니? 이게 뭐야 과단 과단화 쌉 쌉스 아니다스 아니 내 점토 점토 완전간 유물인데 지금 쌉스 우연 다친 쌉스 쌉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신 있으면 얼마나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나쁘지 않아. 세상에 나쁜 유물은 없다. 알굴 가져왔습니다. 아니, 여기서 여기서 무발이 먹는 건데. 펑스탄 나오면. 펑스탄 나오면 걸러야 되긴 하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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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서 좀 때리기 편하기는... 가까워서 좀 때리기 편하기는... 아, 아까 점토 못 먹은 거 진짜 아깝네. 전투에 점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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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토만 있었어도... 방어도 차원이 다른데.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도 가진 것 아니죠. 체력 진짜 개많이 깎였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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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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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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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젠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통 남아있으면 방어도 올릴 수 있다. 아 지금 끈 또 적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나? 됐나? 돈이나. 안. 진짜 게임 그지였네. 와 징끝 좀 쳐나오지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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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 한 것 같다 이제 습관성 해치워놔 헐 사헐 아 이거 어카 아님 어카 맞음 쓰레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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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쥐 태블렉 2 로제 하... 결국에 카드 뽑으려면 사혈이랑 징끈밖에 안되네 어차 뭐 있어 고동 개 아파 결국에 징끈을 안쓰면 무한이 안되네 역시 아이는 전체의 징끈을 안쓰면 치료가 끝된다 죽는다 치료가 끝된다 치료가 끝된다 치료가 끝된다 치료가 끝된다 치료가 끝된다 치료가 끝된다 치료가 끝냈다 오늘도 살아가는 데스 오늘도 살아가는 데스 오늘도 살아가는 데스 오늘도 살아가는 데스 내 점토 우승 우승 검은머리 오봉두니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봇 노베벤 와 체력 120 있는 것 다 써서 잡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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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 조금만 주었으면 완전 쉽게 깼을텐데 진짜 포식 한번만 덜 했어도 죽었음 역시 밥을 잘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